저기 먹으면 안 돼, 식용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? 웬만한 건 다 먹을 수 있어요. 지금 마녀님은 다 아시겠네. 일단은 먹어보고 임상에서 많이 하세요? 대학도 있는 중이죠. 먹어보고, 아이고 속이 이상하네 이거 나오겠네. 우리가 토 심지 않아도 되게 복잡하잖아요. 세 자매 농업이야. 대부분이 이렇게 상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난 저 자리에 있었으면 뭐라도 샀을 것 같아요. 여성분들이 많네요. 퍼머컬처는 여성분들이 많이 갈 수 있어요. 왜 그러죠?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. 저는 똑바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 지금 안 보고 있잖아, 그래서. 최대의 입시에서 낙방하면서 전문적인 미술은 그때부터 처음 배운 거죠. 가드포드였어요. 가드? 소방님한테도 보디가드가 되죠? 손 여기를 잡으시면 찰지다, 부드럽다. 선생님 아니면 내가 언제 이렇게 들어보겠어?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고요. 잘 모르겠습니다. 너무 octopus. 이거 잘 모르는 척거리도 1917 네과 등 Vlog가 calmту. allons 겁니다. 고맙다.